배고프고 심심할땐 실버티켓으로 가자 자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먹방은 바로 중간부터 오므라이스 왼쪽에 잔치국수 그리고 고기왕만두인데 고기 그냥 만두로 바뀌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먹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치즈동과스입니다 한번 맛있게 먹을게요 일단 고구마치즈동과스부터 한끼정도는 이렇게 뭐 동네 그 음식 많이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시켜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요렇게 푸짐한 느낌으로 맛있는데 맛있다 기본이 됐네 음 으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밥도 하나 먹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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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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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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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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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렇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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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